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만약 꽃이라면 향기를 드리겠지만 나는 나는 여자에게 사랑을 드리게 있어요 옥진만 스쳐가도 인연이 아닌데 마음으로 맺어준 당신과 나는 이럴 있나요 변인가요 선명의 선명의 훈래 인가요 나를 맺어준 사랑 소중한 우리의 사랑 영원 영원히 함께 할래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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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사랑 내가 만약 꽃이라면 향기를 흐리겠지요 나는 나는 여자에게 사랑을 흐리겠지요 없긴만 스쳐가도 인연이라는데 마음으로 맺어진 당신과 나라 인연인가요 영인가요 속성의 굴레인가요 하늘이 맺어준 사람 사랑 소중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사랑 영원히 함께할래요 사랑 하늘이 맺어준 사람 사랑 소중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사랑 영원히 함께할래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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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